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29일 양일간 우크라이나 전역에 걸쳐서 러시아로부터 드론 및 미사일 공습이 있었습니다. 이번 공습에서 러시아군은 KF에 추가로 설치된 신형 방공미사일 나삼스를 추가로 파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엄격한 SNS 통제에 이러한 파괴 영상이 올라오고 있지 않으나 최소한 패트리어트 한 대에 파괴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날 KF 지하철로 시민들이 대피 중인 영상이 나와 있으며 이 영상은 대공미사일로 사용된 패트리어트 미사일 파편이 KF 시내 차량이 행진하는 도로 한가운데로 추락하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5월 18일 패트리어트 방공시스템 파괴 현장을 인공위성사진들로 비교해 본 것입니다. 5월 15일 이전과 파괴된 5월 18일 사진에서 현재의 파괴된 흔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F-16과 수호의 SU-30의 성능을 화력과 전술 기능면에서 비교한 표입니다. F-16은 최대속도 2200kmph, 작전반경은 15000km, 고도 15km인데 바나요? 수호의 30은 최대속도 2125kmph, 작전반경은 1500km, 고도는 17km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비교를 보아도 러시아의 수호의가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수호의 SU-30C는 두개의 터보 엔진 장착으로 전투기가 비행도 중 그 자리에서 급회전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SU-35C는 최대속도가 2500kmph이고 작전반경이므로 18000km, 고도는 20km까지 유지할 수 있어서 F-16과는 성능 비교가 안될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F-16은 SU 수호의보다 대공, 방어 및 레이더 성능이 열쇠인 동시에 짧은 사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경우에도 수호의와는 비교가 안된다고 합니다. 도입족적 격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러시아 대공미사일 S-400에 아주 취약하다고 합니다. 다음 영상은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위력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세계의 추세인데 심지어는 미국 영양권의 한국에서도 한국인도네시아 무역결제 시 자국화폐로 무역결제를 시행한다는 발표가 있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상호원유결제를 위환하러 대체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중국은 브라질과 직접 교역이 가능하도록 무역결제 시스템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브릭스 국가 간 무역결제 화폐도 이미 자국화폐로 가동되고 있으며 머지않아 브릭스 자체 화폐도 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년 4월에 이미 브릭스는 GDP 기준으로 G7을 능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IMF 경제전망에서도 러시아 경제는 올해 영국과 독일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22년 러시아의 경상수지 흑자가 2021년보다 86% 증가한 227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인도, 아랍에미리트 및 서방의 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기타 국가의 원유와 가스 판매로 유럽의 수익금지로 인한 판매 결선을 대체하여 오히려 러시아는 수익이 손실을 만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본에 G7에서도 러시아 추가 제재를 합의하였으나 이제 제재 효과는 더 이상 러시아에 안통할 거라고 모두들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상당히 초조한 입장에 처해 있게 되어 금년에 블링컨은 두 차례나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를 방문했으나 외교 결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푸대접받았던 아프리카와 중남미가 이제는 미국의 냉담한 시선을 돌리는 것은 인지상정의 결과입니다.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남아프리카, 인도 등도 미국의 영향권에서 이탈을 꾸준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우디는 워싱턴에 개입 없이 이란과의 외교 관계를 회복하면서 미국의 영리를 건들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1945년 루즈벨트와 이븐 사우디 국왕의 역사적인 만남 이후 4반세기 이상 지속된 미국과 사우디 간의 석유 안보 거래가 취소되는 역사적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니카라하가 국회의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두마 의장과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니카라하가 양국의 이해관계와 곡물 수출 관련하여 협의를 하였습니다. 러시아 연방안보위원장은 중국 대표와 면담하여 지난번 시진핑 주석의 러시아 방문 이후 합의되었던 양국 간 안보 협의를 구체화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메드베제프 러시아 연방 부회장이 베트남과 라오스를 방문하여 당사국들과 경제협력과 안보 문제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다양한 외교활동에 워싱턴은 지금 큰 충격에 빠져있다고 하는데 러시아의 전향적인 외교가 성공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약소국은 항상 미국말을 들었으나 이제는 거부하는 상황이 되어 작년 8월 유엔 결의에서도 보듯이 세계에는 미국 눈치를 아직까지는 보고는 있지만 러시아를 정면으로 반대하지는 않는 세계의 지형이 형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서도 세계 약소국들은 초기에는 미국말을 들었으나 이제는 거부하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는데 지금 영상에 인터뷰를 하고 있는 수단 출신의 영국 백만장자인 모이브라함은 한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약소국 압박에는 국제법적인 정당성이 없었다. 이라크의 경우 왜 어떤 근거로 미국은 주권국가의 정부를 파괴하였는가 라고 오히려 항변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러시아 외무장관의 인도 방문은 이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와 러시아는 양국 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하여 입장을 정리하여 같은 의견을 취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합니다. 맥그리거 전 미국 관리는 한인퇴부에서 현재 미국 국가 경제의 부채가 심각하다. 러우저는 경제 전쟁이다. 그런데 금년 6월 81개국이 참가하는 쌍페체르부르크에서의 경제 포럼에서 새로운 국제 통화가 결의되고 미국 경제 시스템에서 이러한 국가들의 탈퇴가 이루어지면 이제 미국 경제권의 붕괴가 시작된다. 그 붕괴는 1단계는 서서히 진행되나 2단계에서는 이러한 붕괴가 급속히 진행될 것이다. 이미 1단계 붕괴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